여러분들! 오 마이 갓! 와.. 와... 아!! 나 프랑스하시米 나 프랑스하메 토지 Kriss 토지 나 프랑스하시 모타 나 나도 하고 엄베 하쿠꽉 엄베 하쿠꽉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나스짱입니다 이쪽은 드라쿤다라는 목장 카페인데 제주도민 은채가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은채하고 은채 남편 만나러 이리와 은채 이리와 은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4명 만났습니다 은채하고 은채 남편 안녕하세요 제 남편 하태희입니다 같이 제주도 살고 있어요 오늘은 뭐 할거에요? 오늘은 여기 도착해 있는 목장 카페 드루쿰다라는 곳에서 커피도 좀 마시고 디저트도 좀 먹고 솜사탕도 먹고 계속 먹다가 국물들도 먹이고 네 그렇게 같이 산책 좀 하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다 했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드라쿰다가 들판을 쿰다라는 소리 제가 방황이었어요 어디야?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씨금가루 이 동네 제주도 사람이라 주스로 먹네요 네, 칼라본 주스 여기 나스채꺼 카페라테? 응, 은채 은채꺼입니다 코콩콩 여기 로프탑에 올라왔는데, 로프탑에 오니까 이쪽으로 와, 엄청 красив어 나중에 아기들이랑 오면 진짜 좋겠다, 여기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아기들이랑 엄마, 아빠들이랑 다 같이 오는 가족 카페 느낌 매번 있는 친구는 너무 poorly 아, Fewer 짜증나 여기 か이 소 глаль 날씨 으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 부부 애기가 모자면 또 오자 Muito 또와요 아직 logos 아까 거의 나라 여기 승마도 이렇게 탈 수 있게 코스가 되어있고 그네도 있고 애기들도 탈 수 있게 저 뒤쪽으로도 카트 타격장도 있고 굉장히 멋있게 잘해놨네 아, 여기 тоже 많이 치는거, 네네네 한국인 가체를 이렇게 탈 수 있게 이렇게 판매했어 오오, 이게 탈 수 있게 구매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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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죠? 네 여기는 이제 치마 입어가지고 바지를 빌렸고 나스찬은 이제 바지를 하얘가지고 바지를 빌렸는데 할머니가 은베 바지 할머니가 은베 바지 할머니가 은베 바지 뭐지? 뭐지? 열어줘 열어줘 바지 어울리네 바지 잘 어울리네 오빵 강남스타일 멋있다 멋있어 출발할까요? 예 한국어를 좀 잘 못해서 옆에 같이 있잖아 내가 아비순영 어 저 10년만 해요 너무 재밌어 재밌어? 우리 계속 얘기하면서 사장님이 엄청 잘 가르쳐주셔 우리 말박사 많이çek기냐 엄청 재밌다 하네 나스도 엄청 재밌다 하네 아 그래요? 아까 살짝 펼때 penso 재밌게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타니까 재밌나봐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요? éch 고 이렇게 와우, 이거 엄청나요! 이거 엄청나요! 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제가 даже от радости, от эмоций, даже слезы чуть не потекли, я чуть не расплакалась. 이거 엄청나요! 와우, 그리고 또, 아까 вы едете, 또, рассказывает что-то про лошадей, мы увидели, сегодня родился жеребенок! 이렇게 малюсенький! 그리고 오늘! 와우! только, такой, ты в моемочке такая. 独ody, даже, и мы, так, смотрим. и просто,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и просто красивый! очень красивый! я думаю, так и всё это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так что! шар Davis, дыму, мы переглировали! пырызг tweку, 은채가 와가지고 자동차도 해주고 호텔도 해주고 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오늘 저녁은 저희가 대접하려고 어디가 제일 맛있냐? 회 맛있는데 먹으러 가자니까 여기를 골라가지고 이쪽으로 식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은채가 여기 회집을 골랐는데 여기 회집 왜 온거야? 주 맛집이잖아 주랑 회 맛집이잖아 주가 끝장 나잖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도 했었던 곳이있어 근데 우리 그전부터 여기 잘 왔었거든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 여기를 왜 뽑아 봤어? 여기 그렇게 좋으니까 거기서 섭외를 했겠지 내 또 안목이 있지 또 안목이 있어 많이 먹어 언자 우리가 사는 거니까 나는 이미 뚱뚱이지만 더 뚱뚱이가 되어보자 컨디션 좀 더 왔어? 그럼 감! 응?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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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너기에 딱 샀지 야 이거 술 먹고 죽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돌아가지마 돌아가지마 사무노이 함께해 한잔 하자 그러면 그래 이거 다 드나? 다 드나? 야 내가 오늘 산다니까 술로 완전 뽀뽀뽀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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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다시 올지 몰라 바로 가야지 갑시다 사랑해 여기는 함덕에 위치한 횟집이고요 서우봉이랑 바다 지금 여기 바다가 유난히 예쁘잖아 여기가 뒤에 서우봉이야? 서우봉이라는 조그만한 오름같은 산? 이런 거 함덕 여기 너무 이쁜데? 진짜 뷰가 와 사진 나도 뿌듯하지 그림 그림이야 그림 그리고 나스다도 아까 여기 오자마자 너무 좋다 그러고 저쪽에 보면은 요 뒤로 와 저기가 막 패러글라이딩 하고 그냥 저기가 저 풍력발전소 돌아가는 것도 와 완전 분위기 있고 예 너무 멋집니다 이제 맛있게 유제이 지갑 털자 나! 나사 지갑이야 아 나사 지갑이야? 나사 나사 미안하다 잘 먹겠다 네 시원하게 한 잔 합시다 두 잔 합시다 두 잔 합시다 박수 iner се 먼저 연주 자 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저 удивительно 그래도 мне кажется многое из этого 정말 재미있어요. 이것은 두 개의 크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에피айгер입니다. 네.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아니요. 자 보드모에 부터 먹읍니다. 자 보드모에 부터 먹읍니다. 아 네. 밥 부러워. 자 보드모에 부터 먹읍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보통의 белой рыбы 별로 없어서 여기 그냥 바로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제주도 아저씨 нравится. 제일 맛있게 드세요. 아주 вкусненькая. обычно меня раздражают кости, но здесь, наоборот, прикольно. она жирненькая, прикольно так ее жевачку, хрустеть этими косточками. обалденно. офигенно. мне кажется, не нравится. тебе не понравились косточки? не, мне нравится. скажи. обалденно. очень вкусно. 이거 맛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맛있게 Zufo 방으로 먹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아, 아까 전에 먹어요 나는 를 아쉽다 를 아쉽다 더 맛있게 그니깐 이렇게 맛있어 왜요? 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말로 깨닫는게 있어? 아닙니다 건배 건배하고 봐 건배하고 봐 노연이 있어 이렇게 달랑달랑 다른거 다 리본소스 다 알아서 먹어봐 음 추위하고 약간 복어 껍질 같아 복어 껍질 прикольно 난 사실 без끝적이야 просто прикольная 텍스쳐 네 특이한 텍스쳐야 прикольно 간장게든 간장게든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스쿵브리아 이렇게 이렇게 이 рыбы 더 좋아해 준비해 드릴게요 네 일본어 도도 가토 네 갓도 소 구문쟁이 구문쟁이가 능성어라고요 늑지에서 능성어 아 늑지에서 능성어 딱새는 꼬리만 떼서 드시고요 네 도다리 새꽃입니다 도다리 새꽃이? 네네 그리고 삼계알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요새 잡은거 네 잡은거 요새 사장님 어머님이 해녀 요새 다 드셔야될 뭐라고? 아까 사장님 뭐? 여기 사장님 어머니가 해녀셔 여기 사장님 어머니가 해녀셔 손곰 도톰 도톰 구문쟁이 구문쟁이가 능성어라고요 늑지에서 능성어 아 늑지에서 능성어 딱새는 꼬리만 떼서 드시고요 네 도다리 새꽃입니다 도다리 새꽃입니다 도다리 새꽃이 네 도다리 새꽃입니다 성게알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등장 도다리 새꽃 사장님 어머니가 해녀셔 바로 앞에 바다에서 통계 진짜 잡은거 완전 페이시 그 자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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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는 딱새우 딱새우 요거는 도다리 태꼬시 아~~ 태꼬시가 뭐야? 이렇게 회를 예쁘게 가지런히 안하고 샥샥샥샥샥 그냥 뭉클으로 그냥 샥 또 썰어 어 오 이 쪽이 너무 잘 어울릴러가 네 그리고 여기 이 쪽은 좀 더 궁금해 이렇게 이 쪽은 너무 좋네요 아~~ 시원 시원 네 자 쎄 아 네 네 이수 네 네 이게 성게야? 네 아주 일반 이게 유리의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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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옷을 봐야겠다. 제가 컵할게요. 짠하자, 짠. 아, 진짜. 짠! 춘덱, 춘덱, 춘덱. 탱글탱글. 아, 땡글땡. 땡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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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글탱글하지? 일단 꼬이스포스야. 땡글탱글. 맛있어? 맛있어. 일단 꼬이스포스. 너무 맛있어. 네, 근데 너무 맛있어. 오늘 맛있는 같은 거. 좀 보이네. 조금은. 매Stop. 네네, 맛있어. 딩글탱글탱글. 지금요. 이번에는 맛있기도 해서. tod Carry한 Comme은.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인간과 함께. 네, 네. 네, 약간 сладень고 진짜 맛있네요 약간 고기 오, 미니깐 미니깐 맛있어 이번엔 간장 나는 이거 좋아해 이거 물에 취이 취이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거기다 이 망떡이 있어 이 도톰 도톰 오,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잘 어울리네요 오, 와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오, 잘 보여 오, 잘 보여 좀 슬라트 깍깍깍 세이버리다 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뭐 했다고? 뭐 했다고? 뭐 했다고? 네, 이거? 능성어? 네, 능성어 이거 제일 맛있어 아, 나 기억 안 나 이거 너무 안생겼어 너무 안생겼어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너무 안생겼어 근데 이거 3개 다 비싸 이거 다 맛있는 거야 다 맛있는 거야 그래서, 함께 먹자 이제부터는 같이 시작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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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맙네 고맙네 고맙다 고맙네 고맙네 우리 공 ah 우리 자주만이 네, 우리 자주만이 와우, 너무 좋아요 근데 난, 나는 클리오즈 나는, 나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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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때 귀여워로 아직도 사랑할 거야 어깨비는 다이가 달라붙어 아 그렇지 그렇지 유채꽃도 그렇고 모더도 그렇고 보라테 것도 그렇고 수시 그렇지 이게 너무 멋있어 이게 너무 예뻐 이게 뭔 줄 알아? 나이가 들었다는 거야 너는 오빠는 이제 오빠는 이제 스타일러스야 나이가 들면 치맛떡 닭기게떡 귀여운 놀이티까지 이뻐 나? 우리 먹으시기 바랄 것 같아 우리 없죠 안녕하세요 화이팅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먹습니다 우리 먹으시기 바랄 것 같아요 건배 한글과? 잘했어 잘했어 자 이거 딱 세후에야 딱 세후에 꼬리를 땡 땡 오케이 땡 땡 소스 아 소이비 오케이 소이비 가자 소이비 가자 딱 나 따라해, follow me 응 으응 으응 놈놈 놈놈 어때? 음, 냠냠냠냠 맛있어? 슬라프까지 딱 세후에 이거 제주도 와서 사람들 진짜 많이 먹어요 응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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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에다가 아 맞아요 맞아요 와우 아우 아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가 까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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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음 바삭바삭 응 바삭바삭 우리 둘이 앉아야 할게 아니요 우리 두바이하고 그럼 우리도 두바이하고 하지마 아니 지금 뭐야 그러면 너 그럼 그냥 뻑거비지 뭐 나 한숨이 맛이야 나와 나와 네 네 네 오늘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직 먹었어 우리 편의시어 또 있어 아 더 있어요? 더 있죠 더 있죠 сегодня мы очень хорошо провели время и за всей едой мы даже не заметили как прошел закат вот и поэтому мы хорошо проводим время красот 오늘 영수는 bridge 친구들 뭐라